HP LaserJet Pro 3001에서 3008 및 3001 E에서 3008 E 프린터 시리즈에서 용지 걸림 해결 방법 프린터 제어판 또는 HP 스마트 앱에서 용지 걸림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용지 걸림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프린터가 꺼집니다. 그런 다음 전원 코드와 USB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연결을 해제합니다. 입력 용지함 및 출력 용지함에서 페이지를 제거합니다. 참고! 이 비디오에 설명된 각 단계 후에 걸린 용지를 찾아 제거하면 전원 공급 장치를 다시 연결하고 페이지를 인쇄해 보십시오. 여전히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전원 공급 장치의 연결을 끊고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 입력 용지함에서 걸림 제거 입력 용지함의 양쪽을 잡고 똑바로 밀어 용지함을 확장합니다. 완전히 제거하려면 용지함을 약간 들어 올린 후 계속 빼내서 분리합니다. 프린터 아래에 입력 용지함 영역을 확인합니다.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입력 용지함을 다시 삽입하려면 용지함 앞쪽을 약간 아래로 기울이고 용지함을 입력 용지함 영역에 삽입합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입력 용지함을 뒤로 밉니다. 2단계. 카트리지 액세스 영역에서 걸림 제거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가 수직으로 고정될 때까지 들어 올립니다. 카트리지를 제거하기 전에 출력 용지함 영역에 걸린 용지를 제거하십시오. 용지가 걸린 경우 가능한 한 양손으로 용지를 조심스럽게 잡고 천천히 용지를 출력 용지함 영역에서 꺼냅니다. 카트리지 액세스 영역에서 해제 레버를 당겨 용지 공급기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공급기에서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잠금 레버를 위로 밀어 넣어 다시 고정합니다. 토너 카트리지의 손잡이를 잡고 위로 당겼다 빼서 프린터에서 꺼냅니다. 이 영역에서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토너 카트리지의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카트리지를 프린터에 삽입하고 뒤로 끝까지 밉니다. 토너 카트리지를 아래로 눌러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 카트리지 액세스 덮개를 닫습니다. 3단계, 프린터 뒷면에서 걸림 제거 뒷면 액세스 덮개를 자신 쪽으로 당겨서 놓았다가 내립니다. 용지가 걸린 경우 가능한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고 천천히 프린터에서 꺼냅니다. 뒷면 액세스 덮개를 들어 올려 프린터에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누릅니다. 4단계, 프린터 재설정 프린터에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 전원 코드를 프린터에서 분리합니다.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60초 동안 기다립니다. 전원 코드를 벽면 콘센트와 프린터에 다시 연결합니다. 참고, 프린터를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린터를 켜서 재설정을 완료합니다. 5단계, 프린터 서비스 요청 프린터에서 여전히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면 수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수리 또는 교체를 예약하려면 hp 고객지원 support.hp.com slash contact-hp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support.hp.com slash 체크워런티에서 제품 보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된 HP 비디오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찾으려면 HP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영수원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된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